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 아, 좋습니다 자, 지성이 사진 찍자 최대한 섹시하게, 그렇지? 그렇지 섹시하게 자, 여기 보실게요 천러 씨 여기 여기 이쪽 봐봐, 이쪽 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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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옳챙이 설거지 재밌어, 아이고 재밌다 네, 여보, 여기 보... 여보? 여기 보세요 아유, 뭐야 이거 여기 한 번 더 보세요 말 걸지 마 표정이 무서워요 지금 진지해 심각해지고 좋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분 어디 계시죠? 사진권이요? 재민 사진권 자, 지성이 거울에 비친 지성이 모습 거울에 비친 걸 찍어볼까요? 자, 거울에 비쳤어요 아이고 예쁘다 자, 런쥔이 이쪽 볼게요 심심해 노는 게 제일 좋아 최고들로 열어 자, 런쥔이 이쪽 볼게요 아이고 예쁘다, 한 번만 더 찍을까? 아,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필름 카메라를 찍었고요 이제는 제 카메라로 한 번 찍어볼게요 누구랑 얘기해 재민아? 오늘은 런쥔이만 사진을 많이 찍을게요 자, 런쥔이 또 왔어요 네 내가 지금 뭔가 설정을 잘못했어요 너 그 지성이부터 찍고 와 뭔가 지금 내가 설정을 잘못했어요 재민아 가만히 있어봐 헉 오, 됐다 자, 런쥔씨 런쥔 런쥔씨 여기 보실게요 어휴 힘들어 여기 보실게요 옳지 옳지 예쁘다 어휴 괜히 밥 먹자 했어 진짜 자, 제노씨 말 걸지 마 여기 보실게요 뒤돌아보세요 아님 예쁘게 자, 웃으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 형, 웃어 행복한 생각 오, 좋아요 아이고, 우리 지성이 이쪽 보실게요 여기 보실게요 누구세요? 네, 여기 보실게요 세상에, 이렇게 클 줄이야 이게 세상에, 냄비가 이렇게 클 줄이야 야야야 너 할 거 없지? 하하하 아니야 그거 하고 나서 할 거 없지 아, 열 받네 자, 입술 발라요 인내심이 제일 중요해 인내심이 제일 중요해 자, 지성이 좋아하는 드론 촬영법 네,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옆에서 자는 듯한 그런 느낌 이쪽 렌즈를 봐야지 렌즈 봐야지 으하아 으하아 아, 이거 너무 멀다 아, 이거 너무 멀다 아, 이거 너무 멀다 안 끝나, 이거 산 넘어 산 나도 안 끝나 분명히 취미인데 약간 힘들어 전라, 일로 오실게요 싫어, 싫어 아이, 싫어, 싫어 어, 그래, 그래, 농구하자 전라, 카메라 맞추면 안 돼? 마, 카메라 맞출 건데요 오, 넣었다 잘했어 진짜 이불한 거 아니었어 아, 왜? 왜 찌가 이용했냐 하하하하 오, 넣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붕크색 잠못은 우리 위한 잠못이죠 님이요 왜 이래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우리 둘이 보고 웃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소리를 싹 빼고 예쁜 음악 알면은 아, 되게 약간 청춘, 청춘 약간 조금 느낌 있는 그런 거지 흐흑 흐흑 으 Fire 아 아 형, 그거 해 볼 거예요? 응 느낌이 있잖아 지금 제너만 맞추고 있고 지금 뭐야 어휼, 아 이거 찍혔어야 되는 거 같아 아 아까워 아 방금 좀 웃겼다 지금 제너만 맞추고 있어 천러야, 너 언제까지 농구할 거야? 천러야, 너 언제까지 농구할 거야? 늙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 아니, 약간? 오, 야! 야, 방금 봤냐? 야, 쟤 눈에 방금. 아니, 방금 이미 쟤 눈에 맞춘 적이 있었어. 형은 혼자 다 했던 거 해야지. 그래? 쟤 왜 겪겠냐? 세상 어렵다, 이거. 아, 차차! 아, 차차차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진짜, 이기고 있었는데 형. 뭔데 이게? 그, 태포 중식 게임인가요. 아, 진짜 너 같은 거 한다. 뭐야, 이거. 딱 이겼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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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방금 그거 성대모사 아니야? 이불 아니야? 응, 지금을 누려, 천러야. 곧 네가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야. 뭐야, 이거. 도와줄까? 어. 다 했네. 어. 도와줘. 도와줄라 그랬지. 진짜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어. 천러야, 드디어 지쳤어? 우리 지성이!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천러! 천러, 일로 와. 천러, 일로 와. 천러, 일로 와. 일로 와, 간지럽 안 탄다고 했지? 우리 애끼. 응, 일로 와야지. 천러, 일로 와. 안 온 거 할 거야. 또? 어.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인가? 연준아, 뭐라고? 다시 말해봐. 연준아. 말 시키지 마. 이쪽에서 이거 다 칠한 다음에 이쪽 맨 밑에다 내 사인 한 번만 딱 할게. 아, 얘들아. 천러야. 천러야. 천러. 천러. 아, 아파. 근데 너 다친다, 또. 아, 일로 와. 일로 와. 응. 할 거 없으면 도와줘. 흔들지 마. 흔들지 말라고. 아, 되게 열정적으로 바뀌네. 근데 진짜 닦아야 돼. 잠시만 기다려 봐. 아니, 너네들 다 흘리면서 먹었잖아. 어. 제대야, 뱀 나오겠다. 이건 스피드야. 아니, 나 같은데. 이게 되게 어렵다. 다 놔야 돼? 어. 아, 나도 할래. 내가, 나도 도와줄게. 어떻게 안 돼, 봐봐. 너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천러야? 중심을 맞춰야 돼. 천러, 천러. 하리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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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제발 그쪽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거기로 가. 어, 잠깐만, 잠깐만. 피잠가. 피잠가 자가 보겠어? 쟨가 하자, 쟨가. 그래? 어. 이제 벌칙, 벌칙 생각 해야지. 이쪽으로 있는 초콜릿, 5초 안에 다 먹기. 못 먹으면 또 먹어. 오버하지 마 벌칙 생각 언뜻을 지고 가위바위보 언뜻을 지고 가위바위보 뭐야 이거 형이 형 T 이제 N만 만들자 저 이길 것까지 쓰러트리면 안 돼 벌칙 생각 안 했어 야 벌칙은 뭐야 책 한 시간 동안 읽기 어우 그것만 C표 안 해 읽을 수 있어 주인공 뭐야 진 사람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추기가 뭐야 오늘 안에 맞추기 야 뭐야 5,6,7,GO 39번 건드린 거 봤어요 안 돼요 오 가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방금 이거 두 개 동시빼면 인정 진짜로 이거? 하나 우와 뭐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해 그거 어 그래요? 가능하지 얘 얘 여기 어 나 할 수 있어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별 사람한테 오우 나 한 번만 둘 오우! 넌 진짜 신기해 안돼 그거 안되지 그거 안되지 그거 안되지 그거 안되지 그거 안되지 이거 아니야 우리 재밌게 하네 응? 3개를 뺐네? 오 진짜? 막 빼네 그냥 잠깐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거 건드리면 안돼 너가 해? 그거 하자 팔다리 잡고 간지름 담기 아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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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공한테 맡기 어때? 흰색이 뭐였는데 난 처음에 검은색만 보였어 오케이 진짜 난 죽어 안 넘친 거 가발 뽀 가발 뽀 가발 뽀 떨어뜨린 사람 농구공한테 맡기 왜 방금은 안 했어? 방금 넘어가? 이거 안돼 이거 5층 이게 딱 봐야되 이거 밀어내는 거 없어 밀어내는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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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는 거 없어 없어? 팍! 찌이성 5번이 정말 불편해요 5번이 어딘데? 5번이 불편해? 5번이 많이 힘들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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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해야지 해야지 하나만 빼 하나만 에이 진짜 치사하게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나 35번 해볼래 35번이 뭔데? 여기 머리 감겨주시는데요? 우리 한 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냥 뺄 수 있어 지성아 뭘 생각하는 거야 에이 안섭네 이거 절대 못해 아니야 재민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아 이미 만졌어 안 돼 아니 안 만졌어 오 마이 갓 내가 손을 놓잖아? 해봐요 해봐요 아니야 아니야 손 나와 손 나와 손 나와 손 나와 손 나와 손 나와 계속 하고 싶어 아 손 나와 손 나와 난리 난다 밑에 무슨 뼈다귀만 나가봤는데 약간 좀 야 설레야 두 번 연속이면 진짜 솔직히 농구공 어디 갔어? 별칙이 뭐야? 농구공으로 막기 빨리 맞아 형 강속구 받아줘 왜 이렇게 무섭게 깡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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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한 번 위닝 한 판 하자 위닝 없다고 아니 위닝 말고 저거 플스 플스 아니라고 플스 어쨌든 저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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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아에 나니 형이 왜 이렇게 흑백에서 크리크 크기 크기 아아 우후 우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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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 아파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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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